오늘은 여러분께 뭐만 하면 손이 발발 떨리는 여성들의 갑질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과거 걸그룹 출신 카라의 강지영씨가 눈물나고 손이 떨렸다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글의 내용은 꽤나 흥미로운데 일상에서 일어난 직자아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면허증에 관련하여 경찰서 들릴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서류 작성 후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근데 제 옆 창고에 접수하러 오신 어머님을 봤는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 면허를 갱신하러 오신 어머님이셨고 시력이 0.8 이상이냐는 질문을 받았죠. 그러자 어머님은 넘지 않는다고 하셨고 공무원은 퉁명스럽게 오늘 갱신을 못한다고 안경을 맞춰오라는 말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은 곤란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속상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났던 이유는 만약 저 어머님이 내 엄마였다면 안내해주시는 공무원이 저렇게 귀찮다는 듯 불친절하고 엄마가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을 눈으로 봤다면 저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키오스크 수많은 어플 등등 단지 할 줄 몰라서 그런 건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안 되는 건가 생각 들어서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 못해주셔도 괜찮아요 딸의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라는 이 글이 있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면허증 갱신하러 왔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맞추고 오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시발 우리 엄마였으면 개빡쳤을 거다. 어른이 그냥 시력 안 좋다 하면 공무원은 아가리 싸물고 안경을 맞춰줬어야지 왜 그러는 거냐 손이 덜덜덜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사건을 바라본 공무원들은 모두 겪구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냐. 규정된 시력이 안 되는 사람을 운전해도 된다고 허가해줘야 했을까. 안 된다고 하는데 땡깡 부리는 사람에게 뭘 어떻게 친절해야 해줘야 하는데. 강지영이 원하는 건 엄청 마음 아파하면서 안경 맞춰오셔야 되세요. 으헝헝 너무 죄송합니다. 으헝헝 이런 90도 사죄 자세를 원한 듯. 공무원이 아줌마 눈알 뽑아서 3.0 만든 후 다시 박았어야 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네. 라는 아주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누가 봐도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연예인이 철없이 손발이 덜덜 떨린 일인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께서는 강지영 인스타글로 난리난 게 어이가 없다. 강지영이 잘못한 게 뭐냐 대체. 파릴 드럽게 없다 진짜 강지영이 맞는 말인데. 강지영 착하다 흑흑. 이라는 미친 무지성 공간만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그냥 얘들은 누가 질질 짜고 손발 덜덜 떨었다고 하면 지능이 낮아져서 그 사람 편만 드는 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공무원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무지성으로 강지영이 불쌍하다는 말만 늘어놓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 그놈의 우리 엄마였다면 이라는 감정이입 감성파리에 신물이 날 지경이네요. 시력이 안 좋은데도 면허증 갱신해달라고 땡깡부리는 아줌매를 상대해야 할 공무원의 감정이입을 우리 한녀들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저 공무원이었다면 저런 아줌매를 하루에 수백 명 상대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네 라는 생각도 제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은 당연히 사무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감정에 호소한다 해서 시력이 0.8도 안 되는 아줌매면허 갱신시켜줬다가. 그 아줌매가 운전하다 시력저하로 사고라도 내면 공무원만 지읍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여성들은 기묘할 정도로 착한 척하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착한 척도 착한 척 나름의 일인 거지. 제발 별등신 같은 일에 공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한심한 일에 공감하는 건 어째선지 몰라도 왜 여자들만 있는지 알 수 없을 노르시고. 한심한 여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손발이 덜덜 떨리는 수전증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 공무원이 느그 엄마라 생각해봐라.